지코바 치킨을 3일 연속 흑미밥에 비벼 먹었더니 살이 쪘다 뭘 봐 아이 3일 연속 치킨 먹을 수 있잖아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원래 링을 설치했던 장소는 벽 때문에 매달린 상태에서 발을 벗기 힘들다 부엌에 추가 설치한다 일단 조명부터 설치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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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할 예정이다 냉장고부터 옮긴다 가볍다 탁자 치운다 옷걸이도 치운다 전원부에 레일을 끼운다 반드시 두꺼비집을 내리고 시공하시길 바란다 첫번째 레일을 박아준다 손가락 모양의 연결부를 꼽아준다 연결부 양쪽으로 50cm 레일을 연결하고 박아준다 또 박아준다 또 박아준다 레일 설치가 다 됐으면 전구를 달아준다 달아 또 달아 제발 전기가 들어와라 굿 조명 설치는 끝났고 양옆벽에 봉을 설치한다 나무문틀에 설치하든 벽에 설치하든 안전캡은 무조건 박으셔야한다 원래 금속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기라 했으나 견적 55를 불러서 3만원대 봉을 구입해서 시공한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캡은 본인 목숨이 두개라면 하지 않으셔도 된다 공사 끝 공사 끝 지금부터는 라이브 방송에서 따온 부분이다 매달림동안 떠들어보자 메일로 지속적으로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정말 절실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타는 팁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유튜브를 왜 하려고 하십니까? 물어보니 나도 시도하면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발전하면서 그걸 보는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신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시청자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노력이 좀 부족했던 날 꼼수 좀 부려서 영상 올리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바로 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바로 분별하신다고 특히나 20대 중반 이상의 시청자분들은 진정성을 가지고여라 같은 언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추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본인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알고리즘 타는 팁을 알려달라는 건 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동기부여니 선한 영향력이니 그런 부분 조금 더 관심 없고 나를 좋아해준 사람들이란 재밌게 노는 거에만 대부분의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언제든지 봤습니다 매달리기 2분 찍으면 손목 재활도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치킨을 3일 연속 처먹는데 입 털지 말고 니부터 잘해라 나와요